이 집중 옛날 옛적 어스 포니 페가수스 유니콘들은 평화롭게 살았어요 왜 이젠 포니들이 친구가 아닌 거죠?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무슨 일이지? 새 친구야 안녕? 유니콘의 습격이다! 으아악! 살린다! 혹시 손바국질하는 거야? 거기 보여요! 아하! 유니콘이다! 이제 제퍼하이치로 타머마로 가자 페가수스의 도시로? 네 마법이 왜 사라진 건지도 알아보고 되찾아야지 하지만 페가수스들은 나쁜 애들이야 우와! 유니콘이네? 게다가 어스포니까지 살다 살다 이런 날도 다 있구나 반짝이다 반짝인 아줌마니 그럼 변신하는 거야? 그런 거 완전 내 치워냐 멋져! 가자 포니들아 어서 데려가라! 이 찻집 최고의 도전이다 승리를 위한 게임만 작은 포니가 큰소리 치는구만 절대 작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요 으아악!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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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사진 찍지 말아요! 좋아요 떡 한 장만! 라라라라라